음악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은 1급부터 6급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급을 이수하는 데 하루 4시간, 10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급에서는 구어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중급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또 고급에서는 학문적인 문제까지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석사과정을 마친 한국어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1급은 자모과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10주간의 과정이 끝나면 물건 사기, 또 음식 주문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는 정규 과정 이외에 특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글 자모반인데요. 학생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글 자모를 좀 더 천천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반입니다. 둘째, 말하기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초급 보충반이 있습니다. 셋째, 시험 대비반이 있는데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전에 해당 급에서 배운 문법을 정리해서 복습할 수 있는 반입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에는 글로벌 버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으며 한국어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한글 자모부터 시작하고 문화체험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